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새벽에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뒤까지 꽉 찼네요 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이고 뒤에서 이렇게 안내하다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천국 예배가 바로 천국의 모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뭐 할까요? 예배를 들어요 하나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하여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천국에 들어갔다 그러면 환호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면 손을 한번 딱 올릴 때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리시고요 자 천국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천국에 온 사람처럼 얼굴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나요? 뒤에도 준비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내리십시오 다시 땅으로 내려가 여러분 아니 언제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주시기 원해요 여러분이 막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 부르신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안 부르겠죠 여러분의 얼굴 제일 밝을 때가 인생 가운데 어느 때예요? 아 예배 드릴 때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제일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힘을 얻을 때가 어느 때예요? 예배할 때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 불러주셔야지 어느 때 불러야겠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때 점수 받고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는데 이때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이때 진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옆에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같이 하는 거니까 그 모습이 내가 그 모습보다 아름다워야지 하나님 알아줄 것 같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미쳤냐면요 차량팀들이 청년부 차량팀들이 전도집회라는데 우리 때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너무 흥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믿는 것이 저런 모습이다 그러면서 아 막 소리도 지르고 일동하시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나도 한번 설교할 때 그런 모습 한번 가져봐야겠다 성도님들아 나만 미칠 수 없으니까 같이 미치자 그래서 이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주제가 L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롯데리아가 아니냐고 물어보고요 어른들은 저것이 로또가 아니냐고 물어보십니다 아 그래요 예배 때 하나님 만나면 로또죠 그렇죠? 하나님 만나서 인생 바뀌는 시간 그 시간이 L 편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준비하다가 자료를 보는데 목사님 네 분이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목사님의 복수 복음의 수다라는 그런 유튜브의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운영하시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고난들이 목사님 가운데 있는가를 나눈 거예요 첫 번째 제목이 뭘까요? 제일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것 목사님과 자녀, 가정에 대해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채점을 했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나에게 목사님에 대해서 몇 점을 줄까요? 몇 점을 줄까요? 이따가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한번 해볼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목사님들이 딱 스케치북에다가 자녀들이 나를 생각할 때 몇 점인 아빠일 것 같다? 아빠일 것 같다? 부모일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한 목사님이 47점을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따가 할 때는 나는 그 점수보다는 좀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니까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그 딸이 있는데 대화를 많이 못하고 혼자 있었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고1 때 학교를 자퇴하고 방 안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또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자기만의 세상에서 행복하게 지내더라고요 우울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게 지내더라고요 아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자녀인데 교회도 안 나가더랍니다 참 심각하죠? 그래서 목사님은 자녀와 자꾸 이렇게 갈등 속에 어금니가 바사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고 지내셨는지 한 목사님은 75점을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중2 때 아들인데 학교에서 못 버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유학을 보냈더니 고1 때 퇴학을 맞아서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합니다 이게 쉬운 거 아닌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언제 자녀들의 방황이 자녀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끝나는 것이 철이 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불안감이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점수가 있겠습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자녀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교구원, 내 식구들이, 내 가족들이 나를 볼 때 몇 점을 줄까 할 것입니다 안 넣으시는 분들은 한번 올리는 거예요 손을 올려서 나는 몇 점을 내 자녀, 옆에 있는 자녀들이 나를 몇 점을 줄까 자녀들은 내가 생각하는 엄마, 아빠의 점수는 몇 점이다 하고 손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야 서로 이거 죽이자는 분이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내 자녀에게 평가 받는 거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평가를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신다는 거예요 자녀의 상담을 어떤 장례와 상담 시간에 부모님이 물어봤답니다 왜 나는 내 자녀들에게 폭력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을 하고요 자녀들 상처받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웃에 있는 친구 자녀들한테는 무척 친절하고요 관대합니다 그러자 상담가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남아이 보듯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분노가 침일고 또한 화가 난다면 그 아이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할 때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언행들이 다시 한번 조율되고 또 완화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백세, 백세, 말이 백세죠 놀라지도 않는 우리 모습들 백세에 보통 한 명씩 낳아야 되죠 그죠? 우리 청년들도 결혼한다면 백세에 한 명씩 낳아야 돼요 백세에 자녀를 얻은 아들을 아이가 초등학생, 아니 청소년, 장년인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사랑으로 키우는 아들을 지금 하나님이 재단에 죽여서 바치래요 그것이 창세에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녀들한테 엄마, 아빠 지금 전쟁이 난 곳에 가서 의료봉사하겠어요 그럼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있다고 해서 우한에 가서 그들을 좀 살리려고 도와줘야 돼요 그럼 막 씁니다 너희 안 가도 다른 사람들 많이 간다 내 자녀만은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처음 얻은 아들에게 자녀를 바치라고 합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도 입장 바꿔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그분도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실 거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부모, 아빠도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손을 악수를 한번 할까요? 악수를 하고 서로에게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 손을 잡은 손을 갖다가 손목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잘생긴 분이 손을 놓아주세요 다 놓으면 안 되죠? 한 손을 한번 놓아야 되는데 두 사람 중에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놓아도 손을 놓아도 한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손을 떠난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붙들고 계신다 그것을 믿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거창하게 서두에 가정의 얘기를 했느냐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서 싸우고 나가서 와가지고 오늘 막 율동팀처럼 집안에서는 싸웠는데 와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려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집에 나오기 전까지 자녀들과 막 잔소리를 했어요 빨리 일어나지 영아 너 때문에 늦었어 아직도 뭐 안 씻었냐고 하면 화낸다고 막 자녀들도 막 짜증나는데 와가지고 할렐루야 교회 와서 간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갈 때 뭐라고 그래요 거봐 목사님 그런 말 했지 똑바로 신앙생활해 아니 은혜 받았으면 미안하다 아까 너한테 화낸 거 미안하다라고 부모님이나 자녀가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데 삶이 변화해야 되는데 거봐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어 똑바로 신앙생활해 통하네 이게 우리의 현실장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의 말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로니카 우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편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르침의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편지 단순히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성경책입니다 러브레터예요 어느 분이요 5일 동안 성경을 다 읽었대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화장실 갈 때 빼고 밥 먹을 때 빼고 계속 하여튼 성경 그 빠른 성경 통덕 테이프 틀으면서 이 성경을 다 읽었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성경 다 읽은 다음에 뭐가 기억남냐 그랬더니 성경 구절은 하나도 기억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마음에 바뀌는다 여러분 예배 들으면 무엇이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습니까 예배를 들으면 어떠한 인생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선포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변화가 없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닐까요 성경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단순한 질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까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않은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은데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것을 보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알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도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 많이 하고 사람을 속이는데 주일만 일요일만 되면 어디 가면 저 건물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변해 저렇게 사나웠던 사람이 교회만 갔다 오면 말이 부드러워져 길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신기한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의 편지 사랑의 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잘 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은요 십여 년 동안 자신을 죽으려던 사울이라는 왕을 피해서 광야 사막에서 숨어 지냅니다 그러면 도망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이제 그만 도망다니게 해주세요 원수가 죽어서 내가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특이한 사람 있죠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크게 보셨는지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칭찬할 때 여러분의 예배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추천드립니다 사도행들 15장 16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의 초소가 있었어요 모세의 장막이 있었고요 또한 다윗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요 또한 스루파벨의 성전이 있었고 해로세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었던 집이 좋을까요 최근에 지은 집이 좋을까요 현대에 지은 집이 좋을 겁니다 해로세의 성전도 그만큼 컸고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5장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의 초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했던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삶을 예배를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왜 변해야 돼요 왜 변해야 돼요 이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며칠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머지 주일 나머지 시간과 그렇죠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는 나머지 시간들을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예배 우리 단임홍사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예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가 기억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새벽에 여러분 달려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할 수 있는가 10편 15편 2절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늘 10편 15편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헤아지 않는 자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직하며 남을 헤아지 않으며 남을 위해서 애를 쓰는 자 그 자가 준비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을 수 있다 어느 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이 예배할 때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점 두 개입니다 뭡니까? 수금을 잘 쳐요 악기의 천재 그가 악기 타면요 귀신이 떠납니다 그렇죠? 찬양팀의 반주를 짜잔 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눈물 쫙 흘리면서 할렐루야 이럴 정도로 다윗은 찬양에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그가 장점이 뭐예요? 댄스입니다 우리 율동팀처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율동할 때 뭐가 벗겨질 정도로요? 옷이 벗겨질 정도로 열정적으로 찬양했어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자랑했나요? 내가 6일 동안 평범하게 하나님 안 계셔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왜요? 내가 주일날은 가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수금 한 번 딱 타면 하나님께서 와 멋지다 멋지게 한 번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율동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 같은 그러한 것이라고 다윗은 자랑하지 않아요 혹시 오늘 이 예배에 와서 내가 멋대로 살고 할 말 다 하고 내 성격대로 다 살다가 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는 것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아시죠? 내 예배 받아주세요 하나님 받을까요? 가증스럽다 가증스럽다 왜요? 이 다윗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억한 것은 그가 6일 동안 이 예배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정도 살 수 있고요 여러분 학교나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 5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뱉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예배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삶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고 편지인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의 삶을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삶이 이 예배당을 나갈 때 교회를 떠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 다윗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의 믿음의 전통을 지키고 말씀의 전통을 지켜가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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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